널 죽일 이유가 하나 더 늘었잖아. 손톱 밑에서 딴 사람 DNA가 나왔네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여기서부터 이미 손을 안 낳는데 같이 해줄 거였어? 누가? 마침내. 연진아, 바둑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? 바둑은 침묵 속에서 잉망을 드러내 서로를 밝아보고. 연진아, 바둑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? 화도행입니다. 연진이 형 문장이던데. 뭐로 접고 하는 겁니까 나한테? 네, 좋았어요. 각오는 됐어요. 많이 아파요. 네, 좋았어요. 아멘